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질문은 마음 크기를 키우는 수행이란 무엇입니까? 하고 계활님께서 물어보셨었네요. 여러분들이 몸을 기준으로 혼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겨우 내 몸뚱이가 내 피부치 가까운 데만 개체의 삶에서 생각하다가 나는 하늘의 도움 땅의 도움 모든 생명체들이 도와준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 하는 걸 알고 나서는 그러면 이 생명들이 다 잘 될 때 나도 잘 되네 하면서 내 마음의 크기가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겠구나. 즉 고마운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거죠.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모두에게 다 고마운 표현을 하고 그동안은 그런 걸 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인연들에게 고마운 표현을 하고 또 함께 할 때 해 줄 수 있어서 고맙고 또 할 수 있어서 고맙고 이렇게 고마운 표현이 차츰차츰 넓어져가고 커져갈 때 내 수행이 그에 따라서 실천이 이어진다 하는 뜻입니다.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 간지 내 몸을 기준으로 한 영혼육 중에 혼과 육의 범위에서 했을 때와 영의 범위에서 했을 때는 영은 전체가 자신이니까 전체가 나다 하고 하는 거죠. 이렇게 마음의 크기가 커졌다 그럴 때 전체가 내 일인 줄 알고 내 몸과 제 사랑하는 것은 수행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